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오늘 저는 우리의 수면과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침, 전 이 시간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수면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수면과 각성,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을 조절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이 생체 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취침 전 이 시간의 놀라운 비밀 1. 멜라토닌 분비의 절정기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호르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멜라토닌 분비는 침해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2. 체온 조절의 중요성 우리 몸은 숙면을 위해 취침 전 이 시간 동안 체온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수면의 질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간에 격한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신 수면 과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 1. 수면 부족과 수명의 상관관계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면역체계와 관련된 711개의 유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암,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2. 수면과 뇌 건강 취침 전 이 시간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뇌 속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3. 수면의 질과 피부 재생 취침 전 이 시간은 피부 재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의 피부 세포 재생 속도는 평소에 3배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콜라겐 생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연령별 맞춤 수면 관리법 1. 20대의 수면 관리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다음 사항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 확보 일주일에 최소 5일은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몰아서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카페인 관리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으로 늦은 오후에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30-40대의 수면 관리 직장과 육아로 가장 바쁜 이 시기에는 효율적인 수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 높이기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이 시간 동안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업무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취침 전에는 업무 관련 메일이나 메시지 확인을 삼가야 합니다. 3. 50대 이상의 수면 관리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 침실 온도는 18-22도,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이 시간 전부터는 침실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오전 중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밤잠의 질을 높여줍니다. 단, 저녁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별 맞춤형 수면 전략 1. 사무직 종사자 블루라이트 노출이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 건강 관리 이 시간마다 20초간 멀리 보기를 실천하고 취침 전에는 반드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화면 밝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세 교정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세로 인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2. 서비스직 종사자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다리 피로 풀기 취침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 이완 따뜻한 물로 발 마사지를 하면 전신 이완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3. 교대 근무자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인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빛 노출 관리 수면 시간대가 바뀔 때는 실내 조명을 적절히 조절하여 생체 리듬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식사 시간 조절 근무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별 수면 관리법 1. 봄철 수면 관리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철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빛 차단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 이른 아침 햇빛을 적절히 차단하세요. 알레르기 관리 봄철 알레르기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 실내 환기와 침구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여름철 수면 관리 더위로 인한 수면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2. 온도 관리 취침 2시간 전부터 실내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수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세요. 3. 수분 섭취 저녁 식사 후에는 과다한 수분 섭취를 피하고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을철 수면 관리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체온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 취침 시간대의 온도 변화를 고려하여 실내 온도를 미리 조절하세요. 이불 선택 계절에 맞는 적절한 두께의 이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겨울철 수면 관리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을 위한 수면 관리법입니다. 5. 습도 관리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되 취침 1시간 전에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5. 온열 관리 전기장판은 수면 중에 끄고 대신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식습관 1. 취침 전 피해야 할 음식 카페인이 든 음식 초콜릿, 녹차, 콜라 등은 피해야 합니다. 고단백 식품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고기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트리프토판이 풍부한 음식 우유, 바나나,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아몬드 등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숙면의 비밀 수면 전문의 인터뷰 취침 전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결정되고 나아가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 전문의 조언 현대인의 수면 장애는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수면 장애와 해결법 1. 불면증 원인 파악 스트레스, 카페인,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원인을 체크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해결법 취침 전 따뜻한 우유와 꿀을 섭취하거나 라벤더 향기를 맡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2. 코꼬리 자세 교정 옆으로 눕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체중관리 적정 체중 유지가 코꼬리 예방에 중요합니다. 3. 수면무호흡증 위험성인지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생활수칙 금연, 금주, 체중감량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운동법 1. 아침운동 유산소운동 하루 30분에 걷기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20% 향상됩니다. 효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저녁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과격하지 않은 스트레칭은 취침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명상요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요가는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최신 수면 연구 결과들 1. 수면과 면역력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백신 효과를 최대 2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2. 수면과 기억력 취침 전 2시간 동안의 활동이 다음 날의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단기 기억력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수면과 체중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385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침실 환경 1. 조명관리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을 점진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실의 조도는 10룩스 이하로 유지하세요. 2. 소음관리 백색소음을 활용하면 도시의 소음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침구관리 침구는 2주에 한 번씩 세탁하고 매트리스는 3개월마다 위아래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빚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단기적 영향 집중력 저하 하루 동안의 수면부족만으로도 운전 능력이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감정조절장애 수면이 부족하면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2. 장기적 영향 대사증후군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48% 증가합니다. 수면과 업무 생산성 1. 수면과 창의력 충분한 수면을 취한 직장인은 문제 해결 능력이 200% 이상 향상됩니다. 2. 수면과 의사결정 수면이 부족하면 위험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60% 증가합니다. 3. 수면과 실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4천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수면 장애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1. 주말 수면관리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늦잠은 이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2. 낮잠관리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피하세요. 3. 취미활동 취침 전 이 시간은 독서, 음악 감상 등 조용한 취미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경제학 1. 수면산업의 성장 전 세계 수면 관련 시장은 연간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 수면부족의 사회적 비용 국가별로 GDP의 2-3%가 수면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추산됩니다. 미래의 수면과학 1. 스마트 수면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수면 관리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2. 유전자 치료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법이 연구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취침 전 이 시간은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황금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약이나 보조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수면을 만들고, 나아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의 취침 전 이 시간을 더욱 소중히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